야 이거 에임! 야 이거 총 뭐야 이거! 저번에 이렇게 아무도 안 내렸길래 기분 좋게 이렇게 총 안 먹고 이렇게 놀고 있었다 근데 늦게 내려가지고 날 죽이더라구 근데 약간 게임할때는 이거 좋은거 같애 소리 안나는 기보드 아무리 조절을 해도 같이 게임한 사람들은 시끄럽거든 샷건이 아니기를 걷는게 좀 이상한데? 불쌍한 영혼이야 이거 알려줄까? 이거 이거를 하라고 알려주는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알려주는거 나도 배그 유튜브에서 봤거든? 조심하라고 해서 딱히 도우면 안돼 이렇게 엎드렸다고 오는거 쏘는거 그냥 여긴 조절은 안할거니까 감사합니다 2314님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신총 한번 써보자 가봐 어디 저기있다고 생각하고 써볼까? 이 철문에다 싸우자 이 철문에다 싸우자 어우 너무 심해 앉아서 둬야 된다고? 적을 서서 만나면 어떡해? 그래 무조건 가까이는 잘맞는다 치자 애매할 때 애매할 때 여기서 저 문제있는 적 접을 때 여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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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만 싸달라고 알았어 죽으라는거 죽으라는거 뭐 누워서 쏘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 적을 쏴야돼? 그렇게까지 해서 이 적을 쏴야돼? 적을 만나면 누워서 쏴야돼? 서울에 태풍 언제와? 나 치킨 먹고싶어 태풍 오는 동안은 집에 있는 햇반을 먹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오늘 온다는데 몇 시에 올까? 지금 밖에 잠잠하거든? 지금 시켰는데 한시간 뒤에 갑자기 태풍 휘몰아칠까봐 신중하게 한다기보다는 잡으러 다니는데 저기 없어 나 계속 싸우려고 좀 안 웃고 있었거든? 그래서 카우도 들어갔던건데 카우도 없어 여기도 못 만나고 있어 못 만나고 있어 이 집에는 사람이 있겠다 차까지 세워져 있네 저건 쟤는 아니잖아 저런 송전탑 같은거 뭘 쏘는거야 나한테? 나 피 봐 여기서 쏜건가? 얘도 이거다 여덟명 던질거 있었나? 없었지 던질거 있었나? 차를 쓸까? 차를 쓸까? 여기 뭐야? 여기 그냥... 밀밭이지? 어그로우 쟤가 피가 많이 없어서 산거야 와 소름 저거 뭐야 앞에 돌까지만 가고싶은데? 저거 사람이야? 저거 어디에 있을 확률이 많지 않아? 그중에 돌았을까? 저거 어디에 있을 확률이 많지 않아? 저거 어디에 있을까? 야 이거 힘! 야 이거 총 뭐야 이거? 치즈 야 밀리 쓰지마 이거 치즈 나있다 그치? 유튜브 올라간다 안녕 야 유튜브 이거 총 넘어붙는거 아니야? 아니 힘이 아니라 총이 똥총이다 와 드디어 와 감사합니다 돈 더 많이 주셨어 어떻게 알겠는데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ANK EMPORATE 1.1 2.3 2.3 3.1 3.2 3.4